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쪽 손으로 잡아 땡겨서 팔짝 이 안에만 그려주는 거에요. 살짝만 내리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에요. 섀도우를 눈두덩이 위에다가 욕심을 불러서 하시는 거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언더 있는 데만 이렇게 브러쉬 앓는 걸로 나의 눈꼬리를 내려줄게요. 이렇게 부드러운 눈이 이렇게 연결만 딱 해주시면 돼요. 피부표현 깨끗하게 하고 섀도우는 적당히 눈매, 이목구비 예뻐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라이너도 벌그룹처럼 두껍게 진하게 그리고 다니시는 게 본인이 그 얼굴이 제일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보거나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강해보인다 그럴 때는 그거보다 훨씬 약하게 하고 가셔야지. 그래야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고 되게 지적인데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얼굴로만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. 평소에 본인이 하는 메이크업이 친구들이 봤을 때 너 너무 강해보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메이크업은 항상 안 나요. 먼저 보여 가실 거예요. 그냥 두 점을 한 번만 깨끗하게만 해야 되고요. 그냥 혈색만 좋아 보니끔 칫열로 조금만 이렇게 잡아드릴게요. 한 번만 깨끗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